한국어 수업 안녕하세요. 우리랑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아침을 먹었어요? 저는 안 먹었어요. 여러분은 숙제했어요? 숙제 안 했어요?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 동사 앞에 안을 사용해서 행동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표현인 우리랑 패턴 9번 안 형용사 동사를 공부할 거예요. 안 형용사 동사를 말할 때는 안을 꼭 형용사 동사 앞에 넣어서 말해요. 그리고 안 하고 형용사 동사 사이는 한 칸 띄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 드라마를 보다 안 보다 햄버거를 먹다 안 먹다 요즘 바쁘다 안 바쁘다 가방이 작다 안 작다 모두 보다, 먹다, 바쁘다, 작다, 앞에, 아니오죠? 그리고 하다 동사의 부정은 명사와 하다 사이에 안을 넣어서 말해요. 공부하다, 공부 안 하다 청소하다, 청소 안 하다 이해하셨죠? 그런데 형용사 중에 하다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. 이럴 때는 형용사 앞에 안이 옵니다. 예문을 볼까요? 착하다, 안 착하다 깨끗하다, 안 깨끗하다 중요하다, 안 중요하다 그리고 부정 표현 안은 형용사 동사 지 안 타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. 형용사 동사 기본형에 바로 지 안 타를 붙여서 말해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강남에 안 가요 강남에 가지 않아요 피자를 안 먹어요 피자를 먹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각 두 가지는 모두 같은 뜻이에요. 그럼 다음을 안에 사용해서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세요. 방학에 고향에 가요 방학에 고향에 안 가요 저녁에 불고기를 먹어요 저녁에 불고기를 안 먹어요 주말에 집을 청소해요 주말에 집을 청소 안 해요 동네가 조용해요 동네가 안 조용해요 잘 하셨습니다. 이제 다양한 예문을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. 두 번씩 따라서 읽어 보세요. 어제 친구를 안 만났어요 오늘은 공부 안 할 거예요 하늘이 안 맑아요 하늘이 안 맑아요 하늘이 안 맑아요 하늘이 안 맑아요 이번 시간에는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부정표현 안을 공부했어요.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? 어려웠어요? 안 어려웠어요? 어렵지 않았어요? 네, 숙제 드릴게요. 보통 주말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지 알려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. 안녕!